예수님의 희자가 맺어서 일어난 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린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아름답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는 종기한 자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뱀맥이 일시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아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받아 배로 다니고 사람도 흙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연수가 되게 하더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오 여인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갖고 네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고 울고 깨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너는 메시아를 발꿈치에 못을 박은데 십자가에 네가 메시아를 죽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해 네 머리는 깨진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이번 주간 오시아 9명을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시작한 밑에서 오늘 빌라도나 군병 또 마리아 또 예수님 이 모든 모습을 볼 때 세계에 많은 사람이지만 이 네 개의 종류 중에 하나로 살고 있구나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정이 나요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느냐 그게 인생의 결정이 나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원생을 통치하신 우리 구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로 살고 있습니까 첫째 빌라드를 보겠습니다 로마 총독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 성공 출세인 사람으로 보지만 그 인생은 가장 중요한 그가 예수님을 재판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그는 어떻게 재판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자 그래서 네가 유대인이냐 그러면서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고 그랬다면 내 종들이 너와 싸워서 내가 붙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신령한 영적인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빌라도가 그랬어요 네가 왕이 아니냐 그게 내가 왕이다 확실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지위리에 대해서 증거를 왔다 빌라도는 아무래도 세상 법으로는 죄가 아무 성립이 안 되어요 그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빌라도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그 아내가 여보 당신 저분 어려운 분이야 당신 개의 보지마 큰일나 꿈에 그 아내가 게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래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성남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 박으셔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밀란이 날 것 같다 이제 정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폭동이 나면 내가 이제 황제한테 책만 받으면 내 자리가 위태롭겠는데 이렇게 머리를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무리들이 마귀 역사받았고 저분이 세금 내지 말하겠어 가장 민감하거든요 언제 세금 내지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선 가이사에게 하나의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막 꼬여가지고 이 종교 문제를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정의 진실보다는 이 땅의 높은 자리 인생 이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죄를 찾지 못했지만 진료와 정의에서 싸울 마음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진리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행명 예수님의 영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자기는 생각할 때 아 이거 한 사람 좀 희생하고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정치 감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성남 무리들이 예수님의 떡 얻어먹고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이 사람은 가이사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겠습니다 뭐? 가이사 충신 내가 충신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큰일 나겠네 이게 완전히 빌라도의 마음을 자극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 몰고 말았습니다 야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진리와 정의에서 싸우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빌라촌 세상 명예, 권세, 출세에 내 인생을 목숨을 걸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세상의 높은 자리가 그렇게도 소중한가요? 세상의 명예, 권세를 허니짝처럼 버리고 진리, 정의에서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이 잡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분하고는 절대 청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뭘까? 지금도 철학자들은 진리가 무엇인가로 연구하고 앉았어요 발견 못한 겁니다 철학으로 진리 못 만납니다 머리로 연구해서 진리를 만난 게 아니에요 진리는 무엇이 진리여야 될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 문제입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건가요? 무엇이 근본 문제인가요? 가장 인간의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다 오래 살고 싶어 인간은 그 죽음의 문제 왜 죽어요? 죄의 값은 사망 죄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죽 못 가는데 죄의 문제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세요? 피 흘렸어 그 피 흘려서 죄의 문제 해결했어요 죄의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망이 먼저 해결됐고 사망이 영원한 죽음 지옥 영원한 죽음 지옥 또한 불 속에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오셨고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요 인생이 잠깐 끝나잖아요 다 죽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보로 들어갔는데 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 가장 참혹한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진료에서 예수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십니까? 적당히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의 주임으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니까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을 위해서만 살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도 구주가 있다 종교다원지 불교도 거니까 마음이 더 거니까 유교도 거니까 이게 종교다원지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서로 화평하게 살자 그래서 일치화합을 위해서 사는 것이 WCC 배도잖아요 지금 빌라도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냐면 빌라도가 왜 여기서 불의와 타협했을까 진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유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만 진료고 예수님만 구주라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비진리를 같이 타협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에 하는 짓거리가 누가 하는 지고 있냐고요 지금 왜 진리지 그분을 배도 오고 왜 빌라도 같은 인생을 살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어리석은 인생이잖아요 잠깐 명예권세를 위해서 총에 눈치고 와서 벌벌 터고 있다면 하나님의 종은 그런 종들이 분명히 빌라도는 진리를 끝까지 사수했는데 그냥 자기가 짓밟아 버렸어요 오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사실 세상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마지막 때에 배도하면 이렇게 벌을 준다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디오피아 선교사도 더블씨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왔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다 음성 한두 분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타워보고 편하게 쉽게 그런 데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재우성들은 어떤 빚밥과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오 나의 왕이라 고백하면서 진리와 정의에서 끝까지 싸워려는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군병들이 나와요 군병은 양손하고 옷을 박고 예수님의 그 옷이 욕심나가지고 네 명이서 죄의 뽑기합니다 그 옷이 아마 자세구였던 게 비싼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네 명이서 나눠버리면 옷이 가치가 없어지니까 가위바위보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양손에 못 박혀갖고 그 피 흘며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의 맘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는 것 아무 관심 없어요 왜 저분이 피 흘려고 죽었는지 그래도 소문은 착한 분 병고치고 선한 분이란 말은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피 흘려고 멋을 박아 죽은 이유가 뭔지 알아볼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고요 옷! 이거 잘 내가 했고 이거 내가 가져야 했다는 욕심 돈! 이것에 빠진 사람들 로마 군병이 누구냐 지금도 교회가 뭔지 십자가 뭔지 말씀이 뭔지 관심 없어요 못 커 사는 문제가 크다니까요 돈이 중요하다니까요 돈! 이거 잘해갖고 이 옷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 욕심밖에 없어요 오늘 욕심 때문에 아무 관심 없어요 진리에 관심 없어요 뭐 신음하고 그 또 고통 가운데서 그분이 시작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알지 못해 그 용서하셔서 뭔 저런 얘기도 하는가 뭔 소리를 모르겠어 아무 듣기도 싫어요 그런 소리지 왜 그럴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돈의 눈이 얻어버리면 진리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보험을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눈은 몸에 등뿌리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눈이 영이거든요 몸에 등뿌리다 눈이 성하면 되는데 눈이 밝으면 어두우면 네 어둠이 얼마나겠느냐 영적으로 네가 얼마나 어둡겠느냐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길을 못 찾고 지금 방황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성기지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겸에 생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눈 여기에다가 재물에게 나와요 하나님과 재물 겸에 생길 수 없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돈이 눈에 들어와버리면 어두워가지고 절대 주님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더 주하고 사랑하십니까 이 로마 군병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 시작하면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저 가위바위보가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어디야 되겠다는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과연 다 천국 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탐욕 우상은 하나님마다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아니예요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문 13장 사이사이 보니까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호화 같으니 지금 천국 감춰져 있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를 발견한 호우 그 다음 몸이 아닙니다 진짜 발견해서 천국을 만나면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되거든요 자기 소유 판단은 뭐예요 세상껏 버리는 거예요 세상껏 취미생활을 버리고 때로는 천국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물질도 바칠 수 있고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자 소유 팔아 천국에서 삽시다 그래된 게 아니에요 발견한 후 진짜 발견했으면 내가 말하는 자기가 팔아 주님 만났다니까요 천국 경험했다니까요 은혜 받았다니까요 세상껏 취미생활을 다닐까요 여러분 엄마가 시장에 갔는데 장난감 갖고 놀으라고 했는데 엄마 오면 장난감 던져버리지 엄마 분명히 안 끼지 엄마가 더 좋지요 주님 만난 사람이 이거 장난감 세상까지 그렇게 취해 그러면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결론은 억지로 내가 강요할 필요 없어요 진짜 발견했습니까 천국 기쁨 얻었습니까 세상껏 시시해하죠 벌벌 쩔어 돈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냥 교회 두 쩌요 그냥 돈 통장 돈 없으면 죽겠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군병 같은 인생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모친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성령을 수퇴한 순간에 나옵니다 가브레일 천사장에 왔어요 마리아야 네가 수퇴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왜?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의 잉태로 하나님의 거로와 능력이 너를 덮으면 말씀에서 잉태된다 그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계집종의 불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태 쓰신다면 쓰시옵소서 나는 종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순간 자 보세요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로마, 군병, 빌라도 나하고 관계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이 말씀이 내게 영의 생명으로 오고 있네 이 뜻이 무엇일까 내게 적용이 뭘까 이루어지다가 말씀이 이루어지다는 순간 그 말씀이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오면 이루어지다가 말씀을 딱 받을 때 이루어지다는 순간 잉태돼 버렸잖아요 말씀이 아멘 해야지요 아멘 자 그런데 만일에 천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 줬는데 아이고 그건 무슨 황당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제가 지금 약혼한 관계거든요 내가 아이를 배워갖고 배우 불러오면 요셉한테 참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 날 비웃을 것이고 그리고 잉태 배우 불러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간음했다고 그럼 나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좀 평탄하게 쉽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억지로 너 피해라 그럴까요 절대 안 해요 지금도 알아서 해야 돼요 감동 오면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서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보니까 이제 요셉이 소문 들었어요 약혼 관계인데 어? 아직 아무 만나 온 적도 없는데 배가 불러온다네 얼마나 고민이 돼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끌고자 하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소문 내면 이게 이제 돌에 맞아 죽어 마리아는 그러니까 가만히 끌고자 하되 인격이 됐어요 인격이 사람이 내가 그 여자 안 들어오면 되지 그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악하게만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조용히 소문을 끌고자 하되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알아 마리아가 가서 여보 나 그런 적이 없어 천사가 나타나고 그랬다니까 막 설명 천사가 나타나고 사진도 보여줄 수 없고 말도 못해 곤란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가지고 땅을 낳고 뭐라 그래요 참 성령께서 현몽한 주의사자가 현몽하러 대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라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한테 들어간 삶은 하나님 우리 모든 고민한 거 어려운 거 오해된 거 다 해결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하나님의 직결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모시고 살면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 확실히 예수님 하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하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성령을 믿는 거고 요셉도 꿈으로 그 현몽을 믿은 것이지 마리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몸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분명히 남자가 없거든요 천사 왔다 갔거든요 자기는 알아 그럼 마리아의 태도를 봐요 우리가 눈치를 여모 눈치 보면 그 사람 알아 태도가 지금 눈치를 봐봐 마리아 눈치를 살자 바라고 마리아가 어떻겠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때문에 죽어요 지금 그러면 자기가 사실 어떤 비밀이 있었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너는 아들이다 이렇게 살살 만약 그랬단다면 세상에 아니 그 말 때문에 아들 행세하다가 죽은다 하면 그걸 쳐다보고 그 피우려고 뚝뚝 피우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어떤 독한 여자가 입 딱 다물고 너 죽어라 네가 죽어야 내가 비밀이 감출 그럴 여자가 있겠냐고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여러분 결정적이지 물론 포도회만 살거니 요한복 의장에 나옵니다 포도회가 떨어졌어요 그때 여자야 내가 뭔 상관인다니까 근데 그때 마리아가 하이드란한테 무슨 말씀 하든지 그들 해라 시켜요 그래서 여섯 개 돌 한강 안에다가 물을 다 채워 하고 떠다 준 게 포도죄 됐어 자 보세요 마리아는 그 첫 표적 그게 첫 표적이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에 행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할 것이라고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낫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끝까지 정말 사명자를 감당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부탁하고 근데 예수님 동생이 네 명이 있었는데 실제 요한이 가장 장수를 하고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자 여기서 마리아 삶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잖아요 세상 눈치 보면 그렇게 되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만 바라면 세상 사람 안 무섭거든요 바울이 내가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지금 저도 그래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진짜 종답게 살고 싶어요 진짜 종되고 싶어요 진짜 종이 못해서 항상 안타까우는데 하나님 말씀만 좀 전하고 싶어요 양심껏 그대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2년 분쟁 속에서 얼마나 목해자가 힘들지 광주에서 목해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바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 비유 맞춰서 거짓말을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속이고 가만히 놔둬야 되겠어요 에스겔 3장 시절 보니까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 보초 보초가 빨리 나팔을 부려야 되거든요 적군이 오면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에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죽을 죽으리라 네가 전에도 그거 안 들으면 지 죽어 너는 그러나 만약 안 해서 죽으면 피값을 네 손에 찾으리라 근데 그 다음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지 아니하면 너는 깨우쳐야 돼 그가 안 돌이켜면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책임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셔서 새벽기도 주제가 저러면 은혜가 안 돼 복관은 제목을 해야 또 나오고 싶을 건데 뭔 얘기하려고 한 거 모르거든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의 배경입니다 저는 원래 정치설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박근혜 탄핵을 때까지도 한마디 한 적 없어 오여지 마세요 이건 지금 정치설교 아니에요 저는 이 나라 우리가 기독교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땅이냐면 여당이 공수처법을 통과됐어요 이건 뭐냐면 검사 영장 없이 잡아서 그냥 감옥에 있는 김일성법이에요 날찍이 통과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6개월 지내면 7월 달 되면 바로 시행하면 공산당 바로 됩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딱 기회는 이번 4월 15일 선거 때 야당 우파에서 이기면 그걸 바꿔요 폐기시키려 근데 지금 상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지금 비디깃 싸운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세력은 우파라는 사람은 딱 깔려있어 그 위에서 딱 앉아 목질 딱 참고 죽었어요 우리는 넘어져서 우리는 졌어요 지금 일어나보려고 빠득빠득빠득빠득고 있다니까 지금 빠득빠득하고 있어 지금 살아보려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 돈 100만원 나라 나한테 상남무 갔다네 또 우리나라 민도가 그 정도일까 가슴 치고 통곡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하루 목사님은 15일 금식 들어가더라고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저는 그래도 하나의 은혜로 작년에 새벽 금식하고 응답이 있기 때문에 믿지만 그날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고 끝까지 해봐야죠 머리들기가 금식하고 몸을 채웠을 때 애쓰대로 통해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이번에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이제 내가 온 것이 없어서 그러나 내 운으로 마시지 아버지 또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지옥 가서 목마름을 예수님의 칭이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목마르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얼마나 승리의 얘기가 나와요 주님의 승리였어요 마개진 빛을 청산했다 그 말이요 청산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못된 로마 군병 빌라도 손가락질을 자신 있습니까? 그 빌라도 명예의 권세 욕심이 내 안에 있고요 로마 군병 같은 돈에 눈이 얻은 어리석은 짓거리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 로마 군병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피를 흘려야 돼요 피 그 피에서 죄 용서받았으니까 그 피에서 우리가 연매마다 해결하고 사는 거예요 걸어가면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한 순간에 성수와 저 시장에 제일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새끼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직접 되고 올 수 있고 은혜로 믿음을 만한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두 하나님을 자배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한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1장부터 11장 교리 부문인데 이제 12장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났으니까 우리 죽으셨으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 몸을 예수님도 제물되셨으니까 예수님 위해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못 끝나 십자 가지고 주님 따르고 주님과 사는 거 그 일밖에 없어요 그분이 죽으셨고 그래 어쩌다고 그랬다는 과거 나하고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저도 이 설교의 순간에 그래요 산 제물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명 감당하고 말씀만 전하고 갈 거예요 내 설교가 오늘 이거 갖고도 트위 잡으려면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우리 몇 명 다 지금 영상 나오고 유튜브 또 방송 몇 군데 나가거든요 방송 이걸 좀 퍼치라고 오늘 얘기해 공축포 얘기해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 이 한국 인족들 우리 몇 명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다 죽어요 다 죽어 지금 돈 백만 원 하나 남게 다 넘어간다네 이 정신방인 사람들 어찌할 거야 어찌할 거야 공산법 때문에 다 죽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면서 그래 근데 빌라도가 로마 군병도 공을 세웠네 공을 세웠어 아니 빌라도가 로마 군병이 못 받게 했으니까 참 예수님 십자가에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상주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탄의 사장 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꽃들을 잡아갖고 하나님 공격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의 변기가 불의의 변기가 있어요 의의 변기 성령의 도구로 불의의 변기 이 빌라도나 군병들은 마귀 역사받았어요 마귀 역사 마귀 따라갔잖아요 마귀 따라간 원망 시기 미움 질다 악심이 나면 죽여보고 싶어요 독한 맘들입니다 마귀 역사받은 근데 의의 변기는 사랑, 온유, 겸손, 은혜 이렇게 들어가요 내가 어느 도구가 돼야 되겠냐고 하나님 내가 이루는데 마귀 따라가면 마귀가 영원히 다스리는 이 지옥에 네가 마귀 좋아했으니까 그리 들어가라 불 속으로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도 따라가면 너는 천국 가라 공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 가져요 천사가 되냐 마귀가 되냐 벽집단 한 장 차예요 한 장 차예요 우리가 지금 뭐 양심이 있어서 뭐 여기 있는지 아세요? 어쩌다가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멘 사람보다 우리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양심적 산다는 사람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나는 죄인한 걸 알고 하나님이 그래도 믿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믿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믿어져서 얘기하는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잘날 수 있는 걸 은혜해 그래서 그런 사람 비평할 것도 없는데 저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정전의식 빛이 세상과 자기 행위를 악함으로 빛과 널을 사랑하는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이 오지 않는 행위가 드러날까 미워 질을 따른 자는 빛으로 나아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내가 오늘 정말 하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내가 죄를 깨닫고 그 피 앞에 새겨오고 그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알기 때문에 피를 사랑하고 나은 것이고 그 빛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그 피라고 하는 것에 자기 양심에 인격을 믿고 어렵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 될 수 있고 마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파하게 가지 말고 날마다 은혜의 빛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주님도 지금도 불신했다면 울고 고통을 느끼고 이 나라 살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씨 잘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도 지고 고난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따라가고 주님 제자로서 십자가 가지고 그까지 따라가서 감상주의에서 주님 십자가 피해를 했다가 울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고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의 군병이 되시기를 예수의 군병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